자, 방금 들으신 대로 인구 위기 정말 심각합니다. 0.78명, 지난해 우리나라 합계 출산율인데, 또다시 역대 최저치를 기록했습니다. 부산은 이보다 심한 0.72명, 전국에서 서울 다음으로 낮은 수치인데요. 인구 절벽 위기에 처한 지역의 문제를 풀기 위해 부산 CBS가 부산시와 지자체, 교계, 대학, 시민단체와 손을 잡았습니다. CBS가 이어가고 있는 생명돌봄 캠페인의 전진기지 역할을 할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캠프가 오늘 출범했는데요. 출범식 현장 분위기, 또 앞으로 이 캠프가 어떤 역할을 맡게 될지 짚어보죠. 먼저 부산 CBS 박진웅 기자 나와 있습니다. 박 기자,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오늘 부산시청에서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캠프 출범식이 열렸잖아요. 각계계층 인사들이 대거 참석했다고 하는데, 출범식 표정 전해주시죠. 네, 조금 전인 오후 3시죠. 부산시청에서 출범식을 열고 본격적인 활동을 선포를 했는데요. 생명돌봄 국민운동 부산캠프는 저출산 현상으로 인한 인구 위기 문제가 심각하다. 앞으로 그러면 우리 부산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이런 주제로 깊은 논의가 필요하다는 데 공감한 부산지역 종교계와 부산시, 시의회, 교육청 등 관련 기관에다가 시민단체들까지 한데 모인 범사회적 네트워크라고 설명드릴 수 있겠습니다. 박형준 부산시장과 이규현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이 공동의장을 맡았는데요.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두 공동의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가치관과 우리의 의식을 맡기지 않으면 우리의 생활 방식을 맡기지 않으면 이걸 극복하게 됩니다. 공동체 전체가 그 아이들을 축복하고 그걸 아주 이끌어주는 공동체 전체의 분위기가 김정신입니다. 생명 돌봄 부산 캠프 고문에는 안성민 부산시의회 의장, 하윤수 부산시 교육감, 장윤화 부산상공회의소 회장, 최홍준 호산나교회 원로 목사, 안용훈 전 부산성시화운동본부 이사장이 위촉됐습니다. 자문위원으로는 송숙희 부산시 여성특보, 신관우 부산시베스 운영이사장, 김경호 부산 YMCA 이사장, 김문진 YWCA 회장 등이 활동할 예정입니다. 정말 말 그대로 각계에서 팔을 걷어붙이고 나선 상황인데 이렇게 모두가 사활을 거는 걸 보면 역시 저출산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다. 이렇게 해석할 수 있겠죠? 그렇습니다. 사실 낮은 출산율이 심각하다는 말에는 다들 공감을 하는 분위기인데 이게 어느 정도인지 체감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저 역시도 마찬가지였는데 제가 지난해 저희 사회부에서 연중기획으로 이 저출산 문제를 다뤄본 적이 있습니다. 그때 좀 충격적이었던 장면들을 잠시 소개를 해드리면 부산 중구가 지난해 전국 광역시 기초단체 가운데 최초로 인구 4만 명 선이 무너졌어요. 최초요? 예전에 중구는 정말 이름 그대로 부산의 중심지, 번영의 상징이었어요. 관공사와 금융기관 같은 핵심 시설이 여기 다 모여 있었고 남포동과 강북동 거리에는 사람들이 파도처럼 밀러다닌다는 표현이 있을 정도로 부산 안에서도 정말 독보적으로 활기찬 도시였는데 그런데 지금 중구는 어떻습니까? 이렇게 인구수가 곤두박질치고 활력을 잃으면서 낙후한 구도심, 지역소멸의 상징이라는 오명을 뒤집어쓰 상태죠. 그렇네요. 이런 모습이 비단 중구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겁니다. 지금 수준의 초저출산율이 이어진다면 부산 전역이 그리고 우리나라 전체가 이런 식으로 급격하게 활력을 잃게 될 것이다. 그런 예상이 충분히 가능한 상태인데 상황이 이런 만큼 전국에서 가장 활기가 넘치는 도시라는 이미지를 가진 부산에서 먼저 분위기를 전환하는 게 필요하다. 이런 차원에서 오늘 부산 캠프가 꾸려졌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출범식에 참석한 김진호 CBS 사장의 말을 잠시 들어보시겠습니다. 네. 사실 저도 관련 취재를 하면서 지금 나와있는 저출산 해법들이 과연 효과가 있을까? 이런 의미는 계속 든 게 사실입니다. 지금은 정부나 지자체 해법이 아이 낳으면 얼마 이런 지원책이 많은데 이런다고 아이를 낳을까요? 이것보다는 정교하고 광범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한 것 아닌가. 그래서 그런 고민을 부산 지역 각계각층이 함께하고 저출산 문제에 대한 일종의 패러다임을 전환해보자. 이런 논의가 오늘 출범한 생명 돌봄 국민운동 부산 캠프에서 앞으로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네. 오늘은 여기까지 듣도록 하죠. 지금까지 부산 CBS 박진홍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박 기자 고생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